2022년 MSI 결승전에서 T1과 RNG가 만났었습니다. T1은 한국팀답게 라인전 주도권을 바탕으로 스노우볼을 불리는 조합을 선택했고 RNG는 중국팀답게 도전을 중심으로 이득을 보기 좋은 조합을 선택하며 양팀은 각자 자신 있는 조합을 가져갔습니다. 인벨을 방어 중인데요. 오나와 캐리아는 부시의 와드를 박아두고 탐지로 바꾸러 떠난 사이 라렌지가 구마유씨에게 다가갑니다. 벽을 넘지 못했던 구마유씨는 갈라에게 선취점을 주게 되면서 라렌지는 분리했던 바텀 구도를 버티는데 유리해졌습니다. 라인 주도권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T1. 초반부터 전라인 압박 중인데요. 초반만 잘 버티면 되는 갈리오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번엔 바텀 갱을 시도합니다. 갱각이 나오지 않자 포기하고 빠지려는 순간 라렌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CC 연계에 캐리하는 반응도 해보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이번에는 RNG가 탑직 선갱을 노리는데요. 제오스와드에 발각되면서 역으로 T1이 노립니다. 아니다. 고마워, 차가 되는거죠. 경기와 차가 되는거죠. 이 방식이 맞을던 두 최고의 전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정말 이준의 2의 가장 제자입니다. 이 방식은 정말 Pourquoi에서 이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미 명이 아냐고 명이 있는 곳에서 이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캐리원은 여기, 차가 여기, 차가 히히가, 차가 이를지 못하는거야. 그치에 차가 되는거죠. 이 방식은 아주 좋은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차가 있는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온다. RNG는 이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루틸러스의 궁을 블랙실드로 뺀 다음 교전을 시작하는데요. 교전을 미리 알고 데뷔했던 T1. 구마유씨까지 합리했지만 2대2 교환으로 상황이 종료되면서 오히려 RNG가 이득을 챙겨갑니다. 라인스워브를 하여 바텀에 있는 탑라이너 샤우가 뒤쪽에 테를 탔습니다. 바텀 포탑이 밀리면서 스노우 볼링을 당하고 있는 T1. 그렇게 두 번째 용도 뺏기게 됩니다. 세 번째 용을 두고 배치 중인 양 팀. T1을 둘러싼 RNG는 용 스틸이 아닌 싸움을 걸렀습니다. 싸움에 승리한 RNG는 세 번째 용도 먹으면서 초반 라인전에서 봤던 손해들을 채워나갔는데요. 킬각을 본 제우스. 오히려 솔키를 내주면서 T1은 점점 말렸습니다. 크롬을 뺏긴 T1은 이번 용을 꼭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갈리오가 숨어있는 상황에 뚫고 내려가려던 T1은 싸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용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T1은 여기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라렌지가 정비하는 사이. 바론으로 달리는 T1. 라렌지도 급하게 바론으로 달려오는데요.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피가 없던 오너가 바론 몸을 치다가 위험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바론에게 강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강타를 써버린 T1은 라렌지에게 스틸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T1이 너무 불리해졌습니다. 라렌지는 사용과 바론을 두르고 운영 중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 했던 제우스. 하지만 RNG에게 물리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T1은 제우스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고 있고. 라렌지는 침착하게 이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도착하기 전 인과 샤오의 이니쉬로 한타가 시작됩니다. 결국 2022년 MSI 첫 번째 경기는 RNG가 승리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13킬 영데스 3호실을 기록하며. 뛰어난 화력을 선보였던 RNG의 탑라이너 미니 TOG에 선정됐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